저희가 내일이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배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잠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배우들 무대로 모셔볼까요? 자, 오세요!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는 우리 서단역의 류현정 배우와 그리고 우리 세리 역할의 김여원 배우, 그다음에 리정혁, 이상우 배우님께서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 너무 슬프게 울고 있네... 우리 서단역의 류현정 배우부터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해야 되나요? 그래도... 나, 나가라구요? 나가라구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미왕자 이장훈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우리 팀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기억날 것 같고 또 이런 팀을 만날 수 있을지 참 마음이 좀 아쉽네요 많이 도와주신 스탭분들, 무대 프로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우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해 나가는 뮤지컬 배우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다 안 멈춘 것 같으니까 우리 윤세리 역할을 맡았던 김민혜원 배우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세리 윤서원입니다 어... 뭐... 끝났네요 어... 어...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역할을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 엄청 행복했고 또 예뻐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서 다 우리 스탭들하고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쉽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가 윤세리 할 수 있게 저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연정 배우 네 안녕하세요, 설안영을 맡은 유연정입니다 제가 창작 초연에 함께 하게 되면서 너무 훌륭하신 배우 언니 오빠들과 거의 작품을 같이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더 정이 많이 들고 그 속에서 많은 추억들 물론 뭐 좋은 추억도 있었고 힘들었던 추억도 있었지만 그런 추억이 너무 많아서 눈물이 안 멈췄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사랑의 불시착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너무 예쁨도 많이 봤고 진짜 거의 무슨 막내 동생 가족인 줄 알았어요 막내 동생처럼 저 예뻐해 주셔서 사랑 무럭무럭 먹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내일 또 아직 아, 오늘 전역공하고 내일 총 막공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무대도 공연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내일까지 남은 2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 Tank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또 저희가 오늘 우린